안녕하세요 스마트폰의 동영상 제작 앱 키네마스트 에서 글자를 주변 색으로 감쪽같이 없애거나 온 오브젝트 대상을 오브젝트를 없애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모니터의 화면을 동영상을 플레이 한번 해 보겠어요 플레이하면 대문이 이렇게 열리면서 크로마케 하는 그런 영상입니다 인트로에 쓰는거죠 그런데 이게 모드1 이라고 있죠 마지막에 제가 이게 모드1 이라고 지분을 한 것이 있었어요 지난번 강좌에서 이름을 몇 개 제가 제시했는데 다 이런식으로 끝나는 부분에 모드1,2,3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있으니까 이걸 다운로드해서 사용하려고 해도 이 글자가 여기 있는 글자를 없애지 않는 이상 이런 뒤에 역좌우의 이런 문이 열리는 부분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사용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이 글자를 이러한 색깔로 없애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지요 자 여기서 제가 천천히 플레이 해 볼게요 플레이 하면 이렇게 대문이 열리잖아요 인트로에서 그래서 여기서 끝나는 부분 이쯤에서 제가 모드1 이라는 글자를 넣어 나왔어요 이걸 없애야만 없애야만 이것을 잘라 가지고 잘라서 인트로에 사용할 수 있겠죠 이걸 없애려면 어떻게 하느냐면요 자 이렇게 놓아두고 이걸 없애려면 이 색깔로 이것을 덮어 버리면 되겠죠 덮어 버리면 되겠지만은 이미지 에셋에서 이 색깔과 정한 색깔을 구하기가 어려워요 어떤 데는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감쪽할 수 없애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글자가 지금 나타나기 지금 대문이 이렇게 열리잖아요 처음에 열리면서 쭉 가면서 글자가 여기서 나타났죠 글자가 나타나기 전에 여기에 플레이 헤드 이것을 둡니다 이렇게 플레이 헤드를 글자가 나타나기 직전에 이렇게 두고서 이 왼쪽에 캡처 아이콘 있죠 이것을 터치합니다 캡처 아이콘을 터치하면은 여기에 옵션에 4가지가 있죠 캡처 후 저장 캡처 후 그립으로 추가 캡처 후 레이어로 추가 캡처 후 썸네일로 추가 이게 4가지가 나와 있어요 여기서 세번째 거 캡처 후 레이어로 추가 있죠 이것을 터치합니다 캡처 후 레이어를 터치합니다 캡처 후 레이어로 추가를 터치하면은 지금 현재 이 하단에 보세요 풀 타임라인에 이렇게 사진이 왔습니다 그리고 모니터에도 이런 사진이 왔죠 여기에서 자 여기에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자 여기 오른쪽에 메뉴가 지금 나와 있죠 쭉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메뉴가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위로 잘 조금 올리면요 크롭 이라는 것이 있어요 크롭 크롭 이라는 글자가 보이죠 이것을 터치합니다 크롭 이란 메뉴를 터치합니다 그러면은 크롭 이란 메뉴를 터치하면은 이 크롭을 자를 수 있는 조절점이 이렇게 이렇게 4개의 코너에 하얀 동그라미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살면서 이렇게 배경색만 남게 이렇게 둡니다 이렇게 이렇게 두었어요 그리고 나서 뒤로 가기로 합니다 뒤로 가기로 합니다 뒤로 가기 화살표 했죠 이것을 터치합니다 터치하고서 여기 보세요 조금 비켜 볼게요 이렇게 비켜 놓아 볼게요 이렇게 여기서 프레이를 하면은 이 글자가 나타나죠 여기서 그래서 이 글자를 여기서 가려버리면 되겠죠 이렇게 이걸로 가져와서 이렇게 가려버리면은 글자가 안 보이죠 그리고 여기에 이 색깔과 뒤에 있는 이 색깔이 완전히 동일한 소스에서 소스이기 때문에 일치하죠 그래서 이렇게 놓고서 자 그러면 이렇게 놓고서 프레이를 하면은요 이렇게 쭉 진행되면서 글자가 감쪽같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끝에 이 부분은 필요없는 부분은 자르면 되겠죠 이건 이렇게 에 사진의 끝부분에서 노란부분을 잡아당겨서 이렇게 잘라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턴부터 다시 프레이 해 볼게요 프레이 하면은 이렇게 인트로에서 대문이 쫙 열리면서 아까 글자 보이던 것이 아 지금 글자가 잠시 나타났네요 그렇지만 이것은 왜 나타났는지 한번 볼게요 어디에서 나타났냐 여기서 나타났네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기에서 지금 나타났으니까 여기 나타났으니까 이 사진을 앞으로 당기면 되겠죠 이것을 앞으로 살짝 이렇게 눌러서 당겨줍니다 이렇게 당겨주고 이것을 끝에 길이와 이렇게 맞춰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다시 보겠어요 여기서 프레이 하면 이렇게 와서 글자가 가려졌죠 가려지고 이렇게 끝까지 가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우리가 작업할 때 이 시작점이 조금 이동을 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프레이 안 해 볼게요 자 길게 눌러서 프레이 하면 이렇게 대문이 쫙 열리면서 아까 모드1 이라고 써놓은 글자는 이렇게 타임라인의 두번째 레이에 있는 사진으로 가려버릴 수 있습니다 네이비 블루 색깔의 배경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감쪽같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그런 글자 말고도 글자 말고도 어떤 오브젝트 어떤 대상의 어떤 물체 강아지라든가 이런게 있으면 어떤 물체가 있다면 그것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가려보면 되겠죠 이렇게 이런 감쪽같이 주변과 어울리게 됩니다 이상 글자나 오브젝트를 주변 색깔로 배경 색깔로 완벽하게 가리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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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puis